하늘의 명이 내게 내려와 장차 나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게 될 것이오 여기선 내가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설령 사소한 거라도 좋아 선택이란 걸 하며 살고 싶어 지나치게 날이 서 계십니다 모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너로 인해 아비의 총애를 잃고 나는 끝없이 절망한다 지예비랑 똑같은 놈 지예비랑 똑같은 놈이야 읽지 마라 넌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안이 될 사람이다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넌 동궁의 국녀야 세손자아는 너의 주인이시고 한낱 국녀 주제에 나를 지키겠다고 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하를 지켜드리겠나이다 그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